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자갈밭, 가시덤불밭, 잡초밭도 모두 옥토밭이 되는 방법이 있다. 자갈밭은 모든 돌을 추려내고 가시덤불밭은 가시덤불을 불살라 없애고 잡초밭은 잡초가 난 땅을 갈아엎어 만들고 또 만들면 모두 옥토밭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자갈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잡초밭 같은 마음, 딱딱하고 단단한 토질의 밭 같은 마음 등 안 좋은 마음 밭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좋게 만들면 모두 좋은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밭의 주인은 밭이 만들어진 대로 심고 뿌린다. 몸도 마음도 만들면 더 빛나고 비싼 보석같이 만들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도 몸도 돌, 지형, 나무나 다른 식물의 희귀종같이 아주 귀하고 귀한 자가 있다. 하나님은 마음이 만들어진 자를 택하시고 뽑아 쓰신다. 만든 대로 사명도 축복도 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착하고 선한 자,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하여 쓰신다. 얼굴과 몸이 아름다워도 마음이 좋지 않고 나쁜 자가 있다.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누구든지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마음이 좋아야 얼굴도 좋은 것이다. 자동차도 보면 아무리 자동차 겉을 예쁘게 만들고 고쳐도 속의 엔진이 고물이면 폐차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전시용에 불과하다. 불구의 차다. 사람도 그러하다. 마음이 예쁘면 영원히 가고 얼굴과 몸이 예쁘면 겨우 몇십년 간다. 실패자는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실패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한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고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한다. 뇌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느낀다. 뇌는 손으로 건드려 느끼기보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한다. 성령의 생각으로 잘 골라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고 난 후에 행해야 된다. 생각하면 먼저는 뇌가 느끼고 온몸으로 신경이 전달된다. 마음이 행하고 싶어 몸도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지만 자기 몸은 자기 마음에 따라 작동한다. 고로 운전도 먼저는 배우고 하듯이 마음도 먼저는 잘 만들고 잘 써야 한다. 자기 마음을 배우고 연구하고 반복해서 행하고 겪으면서 유능하게 다스리며 써라. 사람은 마음이 하고 싶으면 큰일도 좋아하며 기어이 한다. 그러나 마음이 하기 싫으면 작은 것도 하기 싫어 안 한다. 마음이 감동되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행했을 때 해가 되면 감동되기 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는 안 한다. 또 사람이 그동안 기뻐 좋아하며 마음도 쏟고 몸도 쏟고 살았어도 마음이 상하면 뇌와 마음이 자극받고 화가 나서 순간 돌아가 버린다. 과거에 좋게 행했던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이 상해 생각한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해가 가더라도 지금 처한 곳에 있고 과거에 좋아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원인은 모두 자기 위신,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때문이다. 다만 그가 후회는 한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마음대로 하시나 무력으로 행치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어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 좋은 쪽으로 행하게끔 도우신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과 희망이 있는 것은 서둘러 행한다. 마음이 흥분되어 서둘러 행한다. 행해야 될 일을 놓고 희망과 유익을 주는 것이면 행한다. 그러나 불법한 자는 이 마음의 방법을 알고서 자기의 유익과 불의한 일을 이루기 위해 거짓으로 속이고 불의의 돈을 주며 행한다.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꿰어 악인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의인들을 괴롭힌다. 공의로우신 전능자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선악을 쪼개시며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개인, 민족, 세계 모두 그리하신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한다. 선한 자는 선을 행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사 악한 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스스로 끊고 뽑고 없애게끔 여건을 틀어 행하신다. 마음 밭이 좋아야 하나님 안에서 신앙농사를 지어도 잘 된다. 밭이 제 기능을 하여 소출이 많다. 못된 마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지를 못한다. 오히려 화가 된다. 못된 마음 밭에 하나님의 복의 씨를 뿌리는 것은 자갈밭, 가시덤불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고로 기근이 들어 효력을 내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만들어져야 줄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받으려면 만들기다. 원하는 것을 기도만 한다고 주지 않으신다. 자기 마음과 행실을 만들기다. 사람 마음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 너무 좁은 마음, 이해 안 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해가 오면 변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유인하는 마음, 자기 이익만 위해 사는 마음 등이다. 자기 행위는 누구나 열매로 연다. 고로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돌감나무는 잘라 없애고 뿌리만 사용하고 보이는 나무로는 참감나무를 접붙여야 한다. 그래야 돌감녈매가 열리지 않고 참감녈매가 열린다. 참감나무를 접붙였다 해도 미처 접붙여지지 않은 돌감나무 뿌리의 일부에서 순이 나서 잎이 자라 또 돌감녈매를 맺기도 한다. 돌감나무 뿌리에서 본래의 근성이 자라나서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돌감녈매를 맺는 것이다. 순금덩어리는 더러운 것을 묻히면 겉은 더러워져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씻으면 다시 깨끗해진다. 순금덩어리 같은 자를 나쁘게 악평하고 그에게 더러운 것을 칠해놓으면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씻으면 깨끗이 빛난다. 겉은 아름답고 싱싱해도 속이 썩었으면 먹을 수가 없다. 껍질은 상했어도 속이 썩지 않으면 먹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그리하신다. 겉은 지옥 같아도 속이 천국 같으면 심판까지 하지 않으시고 겉은 천국 같은데 속이 지옥 같으면 근본 근성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나 겉은 옥토밭인데 속은 돌밭이면 버림을 받는다. 집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선하게 만들기다. 그래야 최고로 큰일을 한 자다. 짐승 같은 마음과 행실, 각종 돌밭, 가시덤불밭, 잡초밭 같은 마음과 행실을 절대 옥토밭같이 만드는 것이 그리도 크다. 절대 만들기다. 아멘.